안녕하세요 오늘은 KL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 머신러닝 모델의 지도학습에 예제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을 할 경우에는 언제나 정답을 가지고 있죠 이 정답 데이터의 분포도를 파란색 바차트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신러닝 모델 A와 B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머신러닝 모델 A의 예측값은 녹색으로 여기 나타냈고요 머신러닝 모델 B의 예측값은 오렌지 색깔로 여기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머신러닝 모델 A랑 B 중에서 어떤 게 더 예측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자 정답을 알아보기 전에요 여기에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머신러닝 모델을 갖고 있고 그 모델이 너무나 완벽해서 정답하고 같은 값을 예측한다고 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정답 값의 분포도와 예측값의 분포도가 정확하게 똑같겠죠 이럴 경우에는 분포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0만큼 차이 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아까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정답인 파란색 바차트와 모델 A의 녹색 바차트만 보도록 할게요 서로 상당히 비슷하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적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답과 오렌지색을 보도록 할게요 오렌지색은 모델 B이죠 서로 그 바차트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차이가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크다는 것은 분포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값이 좀 많이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모델 A가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그 정답과 상당히 비슷한 값을 예측을 한다 즉 예측을 잘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차이가 크다 작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정확한 수치로 얼마만큼 차이 난다 라고 나타내므로서 어떤 모델이 더 예측을 정답과 비슷하게 유추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KL 다이버전스입니다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수치값으로 이 분포도의 차이를 나타내요 해가지고 분포도가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예측값이 더 낮게 나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정답값의 분포도를 P라고 얘기하고요 머신러닝 모델 A의 예측값을 QA 머신러닝 모델 B의 예측값을 Q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KL 다이버전스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정답과 정답을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없겠죠 해서 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머신러닝 모델 A의 예측값의 정답과 상당히 비슷했으므로 머신러닝 모델 B의 예측값과의 KL 다이버전스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0.25라는 값이 1.85보다 더 작죠 즉 실제 정답과 상당히 비슷한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예측값이 정답값과 더 비슷하다 즉 더 나은 예측 모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KL 다이버전스의 기본 지식은 아까까지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KL 다이버전스는 뭘까요 KL 다이버전스는 실제 그 정답값의 분포도에서 얼마만큼 다른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다른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이 실제 정답값을 우리 예측값하고 비교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엔트로피가 더 필요한지를 나타낸 값이 바로 KL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대적인 엔트로피는 무엇일까요 자 상대적인 게 뭐죠 기준점이 90이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93점을 맞았어요 하면은 아 나는 기준값보다 3점을 더 많이 맞았네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차이만 나타내는 거겠죠 이 KL 다이버전스가 바로 그거에요 정답값의 분포도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게 바로 KL 다이버전스이고요 그게 바로 Relative Entropy 즉 상대 엔트로피라고 하는 값입니다 자 그럼 상대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전 비디오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죠 크로스 엔트로피는 틀릴 수 있는 그 정보값의 엔트로피입니다 즉 실제 정보값 더하기 예측된 값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까지 더한 값이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 값을 빼면은 상대적인 엔트로피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정답이 갖고 있는 엔트로피를 그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빼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엔트로피만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상대 엔트로피이고 바로 그것이 KL 다이버전스입니다 계산식을 나타내면은 지금 보시는 계산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KL 다이버전스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 KL 다이버전스는 항상 0과 같거나 또는 0보다 큽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 크로스 엔트로피와 엔트로피를 이해하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로스 엔트로피,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는 바로 정보를 담기 위한 비트의 개수이죠 비트의 개수는 항상 0 또는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KL 다이버전스는 비대칭이에요 즉 정답에 근거해 가지고 현재 예측값의 분포도를 비교하는 것과 예측값을 근거로 해 가지고 현재의 정답을 분포도를 비교하는 것 이 두 값은 서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해하신다면 아시겠지만 크로스 엔트로피, PQ를 한 것과 크로스 엔트로피, Q와 필요한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공식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경우에 우리 보통 이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을 쓰고 이 미니마이징 함으로써 최적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KL 다이버전스를 쓰지 않느냐 KL 다이버전스도 미니마이징을 할 경우에는요 정답값과 상당히 비슷한 예측값이 나오겠죠 왜 안 쓰느냐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고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코스트 펑션을 쓰는 게 KL 다이버전스를 코스트 펑션을 쓰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요 자 KL 다이버전스의 공식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크로스 엔트로피, 빼기 엔트로피이죠 자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여러분들 모델 파라미터가 바뀌고요 그에 따라서 Q에 있는 예측값이 바뀌게 됩니다 즉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 모델 트레이닝과 함께 계속 뭔가 함께 변화를 하죠 하지만은 빼기 엔트로피하는 이 엔트로피 부분은 이 파라미터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엔트로피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즉 컨스탄트입니다 상수라고 봐도 되겠죠 하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빼기 엔트로피는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KL 다이버전스를 코스트 펑션을 쓰거나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든 두 개 다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안 쓰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적하는 것도 되지 않나요? 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쿨백 라이블러 디버전스이죠 KL 다이버전스는요 왜 이름이 쿨백 라이블러 디버전스일까요? 이유는 상당히 간단해요 이 알고리즘을 소개한 사람이 솔로몬 쿨백과 리차드 라이블러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이 바로 쿨백 라이블러 디버전스 보통 사람들은 KL 다이버전스라 부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KL 다이버전스 조금 더 친숙해 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